안녕하세요 대치동논술혁명 박기호 선생입니다 자 메가스터디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 곧바로 시험치러 가야 됩니다 중앙대와 한국외대 시험치기 전에 꼭 알아야 될 팁입니다 현장에서 지금 파이널을 진행하고 있는데 파이널 현장에서 가르쳐 보니까 학생들이 이런 실수를 하더라 이거예요 이런 실수만 시행착오만 줄여도 여러분들이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중앙대와 한국외대는 순항체제가 높죠 그래서 여러분이 순항체제의 기준에 통과한다고 생각되면 무조건 시험치러 가세요 그러면 경쟁률이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실질 경쟁률 자체가 굉장히 낮은 대학입니다 체제가 굉장히 높았을 때 중앙대는 실질 경쟁률이 3대 1인 학과가 있었어요 외대는 2대 1인 학과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낮았죠 올해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지언정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각오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왜? 이거 90대 1 중앙대 90대 경쟁률이 있는 학과가 있어요 그거 실질 경쟁률은 10대 1 높아도 15대 1일 겁니다 그거 뚫을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하튼 10대 1 정도 되면 10명 중에 자기가 꼭 1등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수만 안 해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중앙대 인문사회와 경영계열이 있으면 1번 문항, 2번 문항이 사실상 같은 겁니다 계열의 성격이 없어요 그냥 똑같은 문제입니다 3번 문제가 계열 문제인데 3번 문제, 계열 문제에서는 대부분 대안 제시하는 거 비교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대안 제시하는 거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대부분 여러분들이 강구하기 쉬운 게 마킹을 안 해요 마킹, 번호 비교할 때 공통점이 뭐냐 차이점이 뭐냐 이렇게 번호를 매기세요 그 다음에 자와 차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면 그럼 자에서 얻을 점은 뭐냐 그 다음에 차에서 얻을 점은 뭐냐 이렇게 해서 번호를 매기세요 하나, 둘, 셋, 넷 거기에 키워드를 집어넣어 보세요 그걸 가지고 글쓰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킹을 좀 하세요 하는 겁니다 이쪽 수리 논술 파트는 주로 확률 통계 문제가 나오죠 확률 통계 문제가 나오는데 자 이 파트는 여러분들이 확률 통계를 얼만큼 잘 하느냐 보다 물론 잘 해야 되겠지만 잘 하느냐 보다 답안지 서술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답안지 서술 방법은 제가 제시한 답안지 서술 방법 있죠 거기 인강이 있습니다 그거랑 그 다음 학교 측 답안지 그런 예시 답안을 보고 여러분이 표현하는 방법 자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표현하는 방법, 표현법을 봐 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시간 배분을 해야 되는데 120분이라는 시간 동안 문제를 풀잖아요 여러분이 1번 풀 때 1번에서 시간을 엄청나게 잡아먹습니다 자 1번이 그냥 아킬레스건이에요 1번에서 여러분이 그냥 탈락한다고 보면 돼요 여기서 형식이 있어요 서론, 본론, 결론에 완성된 글로 써야 돼요 그럼 서론 한 문장 쓰고요 그 다음에 결론 한 문장 쓴다고 생각하고 본론을 8문장 쓰는 겁니다 총 10문장의 개요를 짜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냥 루틴입니다 루틴하게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걸 짜 맞춤듯이 쓰는 게 포인트인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인문사회 문제든 경영, 경제 문제든 1번 문제를 풀 때 요구조건은 보통 하나, 두 개예요 A와 B를 찾아라요 이렇게 음악에 있어서 24기출문제를 보면 경영, 경제 보면 음악 활동에 있어서 음악 활동을 할 때 그 주인공이 겪는 난관 난관이 뭐냐 그리고 또 결과가 뭐냐 음악에 통해서 얻은 결과가 뭐냐 난관과 결과를 찾아라 이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이게 전부 다 소설이거나 C, 비문학은 좀 잘 없죠 그러니까 소설, C가 주로 있습니다 그럼 이 포인트는 주체가 누구냐 이벤트의 주체 음악 활동하는 주체가 누구냐 또는 난관을 겪는 주체가 누구냐 자, 이제 객체가 뭐냐 객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주체 주체가 객체한테 하는 행위나 태도 일단 이걸 찾습니다 그리고 원인, 동기 이걸 찾아요 그리고 결과, 의 자, 이걸 읽으면서 어떻게 하냐 번호를 붙여보세요 주체에다가 동그라미를 그냥 하시고요 행위의 달 1 원인, 동기의 2 결과의의 3 이렇게 숫자를 매겨보세요 1, 2, 3 제시문 독해할 때 빨리빨리 그냥 1, 2, 3 이게 시야를 줄이는 방법이에요 그냥 주체 동그라미 1, 2, 3 제시문 가 제시문 나 1, 2, 3 제시문 다 1, 2, 3 제시문 라 다 라 다 라까지 이렇게 해서 4개 1, 2, 3 1, 2, 3 1, 2, 3 이렇게 매깁니다 자, 이렇게 매기면 매겨놓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제시문을 디테일하게 독해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냥 이걸 찾으면 되는 거니까 이걸 찾으면 되니까 이 문제 1번 문제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이걸 힘들어하니까 시간 줄이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1, 2, 3 이것만 찾습니다 그럼 그걸 번호를 매기세요 그러면 여기서 1, 2, 3 중에서 사용할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난관에 해당하는 것은 몇 번에 있다 보통 2번이 되겠죠 2번 2번 어떤 난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걸 해치기 위해서 음악활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결과적으로 뭐가 생겼냐 그 결과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1, 2, 3 1, 2, 3 매겨놓고 1, 2, 3 중에서 1에 들어가 여기에 첫 번째 난관에 해당하는 부분은 뭐 그 다음 결과에 해당하는 건 뭐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찾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완벽하게 독해하지 말고 이렇게만 해보세요 주체와 객체 그리고 1, 2, 3 1, 2, 3 이렇게 번호만 매겨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훨씬 더 빨리 찾을 수 있어서 1번을 푸는 데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이 요구하는 완결된 형태의 글쓰기 방법은 예시다반을 통해서 그대로 벡겨쓰기 해서 익히고 합니다 심지어 중앙대 시험체로 가는데 이걸 모르고 가는 학생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다음 이제 2번에서 요구하는 것은요 3번과 패턴이 똑같아요 요구하는 것이 보통 5개는 나와요 뭐 1, 2를 바탕으로 뭐 3, 4, 5 뭐 이렇게 5개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주로 이것도 똑같이 비판하고 그 다음에 대안 제시하는 거 패턴이 요구 같은데 요렇게 문제를 냅니다 차이점을 서로 비교하고 그 다음에 요게 한달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라 요렇게 또는 비판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구 조건에다가 번호를 매깁니다 1, 2, 3, 4, 5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제시문을 찾아가서 거기에 중요한 키워드를 이렇게 세모로 표시를 해보세요 세모로 반드시 요약해야 되는 키워드를 세모로 표시합니다 그걸 깔아놓고 이제 문장 개수를 매깁니다 550자를 쓸 거니까 거기에 맞는 문장 개수를 매겨서 그렇게 두 개 달라고 쓰는 연습을 해봅니다 시험장에서는 글자수가 여러분이 원고지가 되게 작기 때문에 550에서 570자를 쓰다 보니까 달락을 굳이 안 나눠도 됩니다 접속사로 그냥 구분해 주면 됩니다 문제 질문은 크게 두 가지거든 하나 두 개니까 글자수가 부족한 친구들은 달락 나누기를 하고 글자수가 넘치는 친구들은 그냥 달락 없애고 접속사로 해결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1번 2번이 같으니까 시간은 별로 없지만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은 인문사회계열 내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건 당연하고 더 풀고 싶다 그러면 예상문제가 있으면 그걸로 연습하되 예상문제가 없으면 경영경제계열의 1, 2번을 푸는 거예요 경영경제학생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네들께 기출문제만 고집하지 말고 인문사회컷 푸세요 이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문사회와 경영경제에는 포인트가 정답이 있다 정답형 논술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양대 논술과는 완전 달라요 완전히 정답이 정해져 있는 정답형 논술이에요 그 키워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대학 측에서 발표한 대학 측 채점 기준과 예시 답안이 그냥 그게 진리예요 거기에 따라서 연습을 해나가고 거기에 맞춰서 자신의 생각을 맞춰나가면 됩니다 자 이제 한국외대 갑니다 한국외대는 시험시간이 120분에서 100분으로 다시 90분으로 시간을 줄여나가면서 글자수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형태의 글자수가 된 겁니다 글자수가 되게 짧아졌어요 제시문 개수는 많은데 글자수가 짧아졌어요 그래서 이게 1번 2번 3번에 있어서 1번 패턴 같고 2번 패턴 같습니다 자 이제 가끔 2번과 3번에서 섞어서 나오지만 영어 제시문이 나옵니다 영문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영작하는 건 아니니까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영작은 아니고 영문을 독해하는 거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래프 도표를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프 도표 이것도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 추론 형태로 글을 쓰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추론 형태로 어떻게 쓰느냐 추론의 형태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게 유비추론이나 또는 인과추론 정도는 쓸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지금 뭔지 알 겁니다 무슨 말인지 그래서 유비추론과 인과추론의 형태로 글을 쓰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제시문 제시문 가에 벌어지는 일이 A B C 이 과정이 있으면 이 전체적으로 이것은 D를 말한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 보기의 사례를 집어넣는 거예요 보기의 사례가 이거랑 같은지 보는 거예요 추론 제시문 가를 가지고 보기의 사례를 추론해봐라 이러면 이제 보기에서 여러분 뭘 찾느냐 하면 A를 찾는 거예요 아 이거 A에 해당해 다음 어 이거 B에 해당해 어 이거 C에 해당해 따라서 이 보기 행위도 뭐야 D랑 같은 거야 이렇게 추론의 형태가 인과추론이 됐든 이게 인과적이든 아니면 유비추론이든 두 개 추론의 형태로 쓰면 된다고요 그럴 때는 접속사를 써서 이 제시문 가에게 흐름을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기의 상태를 1대1로 매칭을 시켜주죠 1대1로 일치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종합하면 1을 종합하면 1을 종합하면 가가 D듯이 보기도 D의 상황이 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 같으면 1, 2, 3번이 있으면 난 3번부터 먼저 쓸 것 같아요 왜? 벨점도 높고 추론의 형태의 문제가 어려우니까 앞에 문제들은 사실 쉽거든요 이건 요약의 문제고 그리고 분류의 문제 그럼 분류와 요약이니까 분류하는 문장을 첫 문장을 써줘야 돼요 가끔 인문사회 문제에서 분류가 1단계 분류로 되는 경우가 많아요 1단계 분류 그런데 1단계 분류라고 했을 때 변화에 대해서 변화에 대해서 빠른 변화 급진적인 변화 또는 점진적인 변화 이렇게 분류하는 건 쉽다고요 1단계 그런데 숨겨져 있는 2단계가 있어요 혹시 2단계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 문제 24 기출을 보면 1단계만 나오고요 22 기출을 보면 2단계도 있어요 자 그러면 2단계까지 생각하면 빠른 변화와 점진적 변화라고 했을 때 급진적 변화와 점진적 변화 했을 때 가 뭐 나 다는 급진 변화 라 마는 점진적 변화를 말하고 있다 뭐 바까지도 갈 수 있죠 이렇게 했을 때 요게 긍정적인 결과물 긍정적인 결과물 부정적인 결과물 또 긍정적인 결과물 부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이렇게 해서 2단계 분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키워드 마지막 서술어를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표현해 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하거나 분류할 때 아예 그렇게 1단계와 2단계로 분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분류와 요약이 있어서 분류를 한 다음에 한 문장 분류의 첫 문장 그리고 요약했을 때 보통 6개니까 6문장 그래서 총 7문장을 쓰는 거고요 7문장을 여러분들이 400자에서 뭐 한 500자 사이로 쓰는 거죠 그랬을 때 450자 정도 쓰는 거죠 450자 그랬을 때 7문장을 쓰고 한 문장이 50자에서 60자 들어가면 대략 450자 안에 때려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되고 이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다 다음 이제 2번 문제는요 대부분 이제 설명하는 거잖아요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추론 대안이면 이쪽에는 설명과 비판형이 제일 많죠 그래서 2번 문제에서도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3번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2번 1번 이렇게 거꾸로 해결해가는 방식이 외대 방식인데 여기서 힌트를 하나 더 줄게요 1번과 2번 중에 어떤 걸 먼저 푸느냐 나 같으면 2번을 먼저 풀 것 같아요 이유는 1번에서는요 뭐 변화 기준이 이렇게 변화에 대한 거다 이렇게 빠른 뭐 변화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변화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이것만 나왔을 경우 급진적이냐 점진적이냐 이걸 여러분이 잡아내야 되는데 이게 틀릴 때도 있어요 이렇게 쉬운 게 아니라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은 경우 틀릴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2번에서 해결이 돼요 2번에서는 양면적인 걸 주거든요 양면적인 걸 주고 이 극단적으로 다른 거 이쪽이 뭐 빠른 거 급진적인 거 이쪽이 점진적인 거 양면적인 걸 주고 여기에 대해서 찬성 타당하다 여기에 대해서 부당하다 이렇게 평가 비판과 평가 또는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여기 키워드를 정확히 잡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 푸는 순서가 이렇게 되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게 배점도 높고 어려우니까 이거 먼저 풀고 그리고 2번을 풀면 1번을 풀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3번은 거저먹는 거예요 3번은 거저먹는 거고 글자수도 적고 쉽고 그래서 여러분 1번부터 푸는 거예요 여기는 1번부터 차례대로 가면 됩니다 1번과 2번이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고 그냥 1번의 시간을 많이 배정합니다 그래서 총 120분 동안 풀면 이 2번과 3번은 좀 쉬워서 여러분들 60분 만에 해결할 수 있고요 1번을 60분에 60분을 배정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배정하면 됩니다 자 여기는 90분이잖아요 90분이 나서 90분 배정하면 여러분들이 시간 배정할 때 이게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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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눠서 하나씩 끊어 나가면 됩니다 자 2번 풀면 1번은 훨씬 더 쉬워집니다 자 여기까지 그냥 수업 현장에서 대치동 수업 현장에서 러셀 현장에서 학생들 가르치다 보니까 이런 게 약점이구나 이걸 이것조차 모르는구나 싶어서 빨리 알려드리는 겁니다 꼭 영상보고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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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